카페 갔다가 울뻔...입니다. 아, 이유 좀 많이 주목해 주십시오. 사반 가족분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치상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1인 1음료가 원칙인 카페에서 거의 쫓겨나듯이 나왔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가 최근에 그 아내, 아들, 또 장모님까지 모시고 외출했다가 카페에 들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모님은 속이 좀 불편해서 음료를 안 드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3잔만 시켰는데 대신에 케이크 2개를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총 3만 7천 원어치를 주문을 했는데 일단 가게에서 포크를 3개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4명이니까 하나만 더 주세요 했는데 딱 잘라서 음료가 3잔이라 더 드릴 수 없어요? 라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만 해도 좀 무한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심지어 그 직원이 아니, 근데 4명이시라고요? 3잔만 주문했으니까 한 잔 더 주문하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이 아무리 사정을 설명을 해도 1인 1 음료가 원칙이다. 케이크만 주문하신 경우에는 안에서 못 드시니까 그냥 나가서 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 사연자랑 가족들이 음료며 케이크며 시킨 거를 그냥 싹 포장해서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인원수대로 음료 주문 안 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카페에서 총 금액으로 따지면 인당 9천 원 이상을 썼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원칙만 고집하니까 기분 나쁘고 이해도 안 된다라는 사연입니다. 요즘 이와 관련한 논쟁이 정말 많죠. 사연자께서는 방금 설명해드린 그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가게가 특정될 수 있어서 그거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처 핸접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손님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사장님 장사 완전 이상하게 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셈법이야. 저희가 더 비싸게 팔아드린다고요. 음료 내장값이랑 음료 세 잔에 케이크 두 개. 뭐가 더 비싸요. 세상에 감사하다고 못할 망정 사람 수대로 음료 안 시킬 거면 나가서 먹으라고. 이 양반 이거 완전 배가 불렀네 이거 동그라미. 아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음 직원. 손님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1인 1 음료. 이게 우리 가게 원칙입니다. 음료 하나 시켜놓고 나눠 마시면서 몇 시간 죽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럴까? 그리고 케이크 팔아봤자 저희 남는 거 없거든요. 음료 파는 게 더 남아요. 우리 별로 안 고맙거든 X.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우리가 아직 가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일 수 있지만 1인 1음식 그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1인 1음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저는 이걸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자리가 4개잖아요. 3개 시켜놓으면 하나가 빈자리 누가 와서 먹습니까? 어차피 빈자리입니다. 자리하고 저는 관계가 없는 얘기 같아요. 그냥 영업 방침 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영업 방침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은 케이크가 더 비싸고 더 좋지 않나요? 음료수를 자꾸 고집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교수님. 저는 사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학교 근처나 이런 사무실 근처 같은 커피숍에 가보면 음료수 들이왔는데도 하나만 시켜서 몇 시간씩 그냥 노트북 켜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집에서 음료수 가져와서 앉아있고. 이런 걸 보면 카페 사장님들은 정말 속상할 것 같긴 해서 1인 1음료라는 방침은 이해가 되는데 좀 융통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비싼 케이크를 두 개나 시켰고 이러면 게다가 또 음료수를 못 드신 분은 어르신이었고 이러면 좀 융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케이크 갖고 나가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좀 서로 불쾌해지지 않나 해서 손님 편을 들었습니다.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만 좀 융통성 있게 했더라면. 사실 1인 1음료 이거 하는 카페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조금 전에 박사님 소장님 다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1인 1음료를 고집하는 이유는 객당가 때문이에요. 손님당 판매 가격이 중요한 건데 음료 대신에 케이크를 샀으면 저 원칙은 깨는 게 정상이죠. 저는 이 직원이 너무 융통성이 없었던 것 같고 이 직원이 그 카페 사장님이신지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사장님께서 직원을 해고 하라는 뜻이 아니고 직원한테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손님 떨어져 그러지 말아니 꼭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만약에 이 가족이 이렇게 시켜놓고 밤새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앉자마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손님을 쫓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카페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정의진님, 손님이 왕인 시절은 다 갔네요. 이럴 거면 케이크를 팔지 말든지 하셨고요. 강진성님, 저도 어제 그랬어요. 빵을 몇만 원어치 샀는데 음료 주문 꼭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쪼꾸미님, 푼돈으로 손님 잃고 돈도 잃고 이미지도 잃어버렸네 하셨는데 또 일부 가족분들께서는요. 이현진님, 케이크는 마진이 안 남긴 해요. 하는 의견도 주시긴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